어 혹시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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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아 네 흥분했어요 흥분했어요 집중 집중 트로트 약간 꺾는 노래 중에서 한 몇 마디 해줄 수 있어요? 우울한 맘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홀드 오재주씨 키가 몇 채에요? 저 184입니다 아 부러운 키다 위에서 놀잖아 그 고음으로 아주 시원했어요 공기가 다를 것 같아요 홀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게 걸어가봐요 오 제가 볼 때 우리 인순씨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외무에 조금 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곤란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비주얼이라는 게 비주얼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노래를 다 잘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뽑을 수도 있지만 결과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뽑으신 엔트리 보다 제가 좀 덜 뽑았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 같아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본인은 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다음 주제에 나오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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